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덜 챕터 11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 192, 193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was being made a cup of strong tea back in Hagrid's hut with Ron and Hermione. 자, 여기서 보면 수동태죠.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티를 만들어줬다는 말이죠. cup of strong tea, 강한 티를 다시 Hagrid 집에서. 그런데 여기 being은 왜 썼느냐. 진행형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he was breaking the car. 물론 이러면 안되겠죠. 그는 차를 부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 입장에서 쓰면요. the car was 과거니까 break, broke, broken이겠죠. broken, 부서졌다. 그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ing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being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의 느낌을 주려고. 차가 부서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는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가 만들어줄 순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주었다고 말이에요. 강한 티를. 그리고 Ron과 Hermione 같이 It was a snake Ron was explaining. Hermione and I saw him. He was cursing your broomstick, muttering. He wouldn't take his eyes off you. 자 그것은 Snape였어. Ron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Hermione 하고 내가 봤어. 그를. 그는 cursing. 저주를 주고 있었다. 너의 빗자루에다가 중얼거리면서 muttering. He wouldn't take. Take off 하면 뭐 벗다. 뭐 뜯어내다. 그 말이죠. 그의 눈을 뜯지 않았다. 너한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를 갖다가 would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rubbish said Hagrid who hadn't heard a word of what had gone on next to him in the stand.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하죠. rubbish 하면 뭐 쓰레기 뭐 말도 안 돼 뭐 그런 뜻이겠죠. 해그리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냐. 부연 설명을 하죠. who hadn't heard. 듣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자 what had gone on. 무슨 일이. go on 하면은 우리가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what had gone on.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 next to him. 그의 옆에서. understand. 그 군중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한마디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그가 얘기했다. 자 여기서는요.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head 더하기 과거 분사를 썼죠.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이걸 과거 완료라 그러죠.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여기 시제를 자체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근데 그거보다 더 앞에. 그러니까 해그리드가 그 전에 앞에 경기를 보고 있었을 때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랬는데 그런 해그리드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말이죠. Why would a Snape do something like that? 왜 왜 스네이프가 do 하겠냐. 그런 something like that. 그런 일을. Harry, Ron, and Hermione looked at one another. Wondering what to tell him. Harry decide on the truth. 자 Harry하고 Ron 그리고 Hermione을 looked at one another 하면 서로서로 이제 쳐다봤다는 말이죠. one another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what to tell him. 무엇을 그한테 말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아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스네이프에 대해서 발견한 일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줘야 되나.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그리드는 이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Harry decide 이제 결심했어요. 사실. 사실을 말하기로 여기서. 자 그러니까 I found out something about it. He told Hagrid. 나는 알아냈어요. 무언가를 그에 관해서. He told Hagrid한테 말했죠. He tried to get past that three-headed dog on Halloween. 그는 try to get past. 통과하려고 했다. 그 머리 세 개짜리 개. 할로윈에. 그날 그 개를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It beat him. 그것이. 여기서는 개죠. 개가 그를 물었어요. We think he was trying to steal whatever it's guarding. 우리는 생각한다. 그가 trying to. 훔치려고 했다고. Whatever. 뭐든지 간에 그것이. 여기서 지금 그 가딩. 한마디로 지키고 있는. 그 뭐든지 간에 그걸 갖다 훔치려고 했었던 것 같다. Hagrid dropped the teapot. Teapot을 갑자기 턱하고 놀라서 하고 떨어트린 거죠. How do you know about Fluffy? He said. 너희들이 어떻게 Fluffy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죠. Fluffy? Yeah. He's mine. Bought him off a Greek chappy. I met in the pub last year. I lent him. To Dumbledore. To Garter. 자 이제 Fluffy라고요? 자. Yeah. 맞아. 그 개는 내 거야. 여기서는 그 개를 말하죠. 개는 bought him. 샀다 그를. Off. Off는 뭐뭐로부터. 여기서는 from. From. Fro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reek. 그리스. Chappy 하면 뭐. 사람. 녀석.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자. 여기 그리스 사람한테서 샀다. 내가 만난. The pub에서. pub은 술집이죠. 술집에서 만난. 작년에. I lent him. 그를 빌려줬다. Dumbledore한테. The guard. 지키도록. 여기서 이제 말을 다 끝내지 못한 거죠. Yes. Said Harry eagerly. 그래서요. 뭐 yes. 이제 더 알고 싶다. 그 말이죠. 이걸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Now. Don't ask me anymore. Said Hagrid roughly. 자. 이제. Don't ask me. 묻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Said Hagrid. 여기서 roughly 하게 되면 뭐 무뚝뚝하게. 뭐 아주. 이제. 나한테 묻지 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That's top secret. That is. 어. 그것은 어. Top secret. 1급 비밀이라고. 어. 그것은 정말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But Snape trying to steal it. 하지만 Snape가 그걸 훔치려고 했다고요. Rubbish. Said Hagrid again. Snape's a Hogwarts teacher. He'd do nothing of the sort. 뭐 그따위 짓. 그따위 그런 종류의 일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So why did he just try to kill Harry? cried Hermione. 그러면은 어. 왜 어. He just tried Harry를 죽이려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Hermione가 이제. The afternoons events certainly seem to have changed her mind about Snape. 자. 오후 events 그 일들. 그 일이 뭐예요? 어. 여기서 일은 그. Harry의 그 빗자루가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은 certainly 분명히도 인 것 같다는 말이죠. To have changed. 바꾼 것 같다. 그녀의 마음을. 누구에 관해서? 여기 Snape 교수에 관해서. 이제 그 Hermione의 마음도 바꿔버린 거죠. 분명히 어. 여기 Snape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I know a jinx when I see one. Hagrid. I've read all about them. You've got to keep eye contact. And Snape wasn't blinking at all. I saw him. 나는 알아요. 징크스. 자 징크스를 보면은. 한마디로 저주 같은 걸 보면은. When I see one. 내가 그런 하나를 보게 되면 바로 안다 그 말이죠. Hagrid. I've read. 읽었다. All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해서. 이런 저주들에 관해서. You've got to. 해야 한다. You've got to keep eye contact.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눈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Snape는 blinking.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법을 하려면은. 이런 저주를 뿌리려면은. 계속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Snape 교수는. 전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왜. 계속 이렇게 저주를. 붓기 위해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saw him. 내가 보았다고요. I'm telling you wrong. Said Hagrid hotly. 자. 내가 말하지만.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Hagrid got hotly. Hotly. 아주 뜨겁게. 아주 맹렬하게. I don't know why Harry's broom acted like that. But Snape wouldn't try to kill the student. Now listen to me. All three of you. You are meddling in things that don't concern me. It's dangerous. You forget the dog. And you forget what it's guarding. That's between Professor and Dumbledore. And Nicholas Flamel. 자. I don't know. 모르겠다. 왜 Harry의 빗자루가 acted like that.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지. 행동했는지. 하지만. Snape는 하지 않을 거야. Try and kill. 학생을 죽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Now. 이제 내 말 잘 들어. All three of you. 너희들 셋 다. You matter. Matter 하면 뭐 간섭하고 다니다. 뭐 참견하고 다니다. 뭐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meddling. 그렇게. Things. 그런 일들. That concern you. 너를 갖다 걱정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하고 상관없는 일을 갖다. 그렇게. 간섭하고 다니는데. It's dangerous. 위험하다고. You forget. 잊어버려라. 그렇게 해도. 그리고 You forget. What is guarding. 그게 뭘. 보호하고 있는지. 그것도 잊어버려라. 그것은 between. Professor Dumbledore 교수하고. Nicholas Flamel이라는 사람의. 그 둘 사이의 관계다. 뭐 그 말이죠. 둘 사이 일이니까 너희들은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하. Said Harry. So there is someone called Nicholas Flamel involved. Is there? 아하. 이제 뭔가를 알아낸 거죠. Harry가 이렇게 말했어요. So there is someone. 누군가가 있네요. Called Nicholas Flamel이라는 사람이. Involve 관련된. 여기에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Nicholas Flamel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군요. 이렇게. 뭔가를 이제. 어. 해그리드가 이제. 자기가 어. 어. 실수를 해버린 거죠. 실언을 해버린 거죠. 해그리드 looked furious with himself. 해그리드는 보였어요. 아주 분노한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이제 자기 자신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 뱉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난 거죠. 아이들한테 이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어. 이렇게 해서 챕터 11이 끝났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